이 시간은 코람데오 닷컴에 올라와 있는 강영환 교수님의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에 관한 인터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기사를 클릭하면 제목이 영상 인터뷰,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 리폼드 아이덴티티에서 강영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강영환 교수와 하늘샘 목사가 칼빈대학 도서관에서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혁교회를 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꼭 들어보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교회에 섬기는 목사, 개혁교회를 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꼭 들어보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칼빈대학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강영환 교수님의 책 중에 하나가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이 영상 그러니까 칼빈대학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성격을 가진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마치 칼빈대학이 개혁파 신학의 정통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강영환 교수님께서 개혁파 신학을 논할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강영환 교수님의 사도신경 강의 1을 해가지고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게 되면 칼빈대학 신정통주의 분명히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칼빈대학의 신정통주의 그런 신학의 이렇게 많은 글들을 인용하면서 또 말하고 있고 또 이 GK 체스트튼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존스타트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했지만 존스타트의 로마스 주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호모사피엔스 중 누구를 택해 아담으로 세우고 그와 약속을 맺었을 가능성과 정말 흙으로 새로 빚어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신보험주의에 오염된 보험주의 존스타트 성공의 이런 분들의 성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혼 멸절설 이런 걸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옥을 말하는데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옥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아담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담 그런 아담으로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것이 5번 선언서 이후에 오염된 보험주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어 하나님이 아담을 새로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호모 사피엔스 중에 특별히 아담을 선택하여 호모 디비누스 신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존스토트를 인용한 거예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을 비롯한 1년의 이런 현대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보금주의에 오염되었거나 또 아니면 이런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존스토트를 비롯한 그런 성공의적인 성향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렉시오 디비나 이런 걸 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책을 직접 인용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강영한 교수님께서 어떻게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런 책들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전혀 개혁파적인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제가 말했듯이 마누엘 레비나스의 그런 사상 이런 걸 계속 옹호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허승길 교수님 그러니까 여러 근수경 교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칼빈 대학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칼빈 대학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셨던 허승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허승길 교수님께서 이 칼빈 대학이 원래는 이 고신처럼 총회의사회가 칼빈신학대학을 지행했으나 이제 1991년도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냐 학교가 점점 차츰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개혁주의 가르침에 대한 칼빈 대학의 열심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원 여기도 기원 나오잖아요. 여기 기원의 문제 인간 창조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 강영환 교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과 다른 거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모 사피엔서 중에 아담을 택했다. 그것을 호모 디비누서 신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강영환 교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또 여성신학, 동성애, 또 학교의 정책과 교육과 과정이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허승길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보면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진화론과 싸우는 일이 멈춰졌고 유신론적 진화서를 가르치는 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강영환 교수님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지금 이 강영환 교수님께서 칼빈신학을 옹호한다. 칼빈대학, 칼빈신학이 아니라 칼빈대학을 옹호한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그런 칼빈대학 이런 게 다르다고요. 칼빈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5번 선언수 이후에 변질된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의 개혁파 신학이라는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진 피트슨의 그런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수용하고 또 임마누의 레비나스 뿐만 아니라 칼빠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화 이런 기원의 문제 이런 관상기도 그런 걸 수용하는 이 강영환 교수님께서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을 말한다 그럼 이게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이 무의미한가? 이전에 말했던 그런 개혁파 신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무너무 다르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셨겠지만 개혁파 신학은 이런 노만 카톨릭의 영성 또 지금 말한 이런 기원의 문제 갈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선을 끄지 않으면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하면서 지금의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강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개혁파 신학은 개혁파 신학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올바른 칼빈의 신학을 근간으로 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교리와 신조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적어도 이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을 정말 올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